전치사 2의 의미 전치사 2의 의미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그것이 목적지로 향해 간다.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m going to the US next month. 나는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 to가 목적지를 갖는 거죠. 다음 달에 I'm going to 하면 그러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을 갖는 거죠. 두 번째 문장. Are you on your way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있니? 이런 식이거든요. On your way 하면 네가 그 길에 있니? 그래서 오는 중이니?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코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In your way를 쓰시면,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In your way 쓰면, 길, 오는 길 중간에 있다. 그래서 방해하다가 돼요.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요. On your way입니다. 오는 길에 있니? The school is to my left. 했죠? 학교는 내 왼쪽에 있다.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to라는 것은 내가 그쪽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왼쪽으로 도니까 바로 있다. 그렇게 할 때는 On my left. 하세요. to는 거리가 있고요. 조금 떨어져 있다. 라는 느낌이죠. 두번째는 도착지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It takes about 20 minutes from here to my house. From A to B. 많이 들어보셨죠? A에서 B까지. 그래서 까지잖아요. To가 도착시점이죠. 도착지점도 되고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It takes 시간.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 집까지 20분 걸립니다. 그런 뜻을 갖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아주 간단합니다. I danced to music. 이때 to는 어떤 것일까요? 목적지도 아니고 도착지점도 아닙니다. to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에 맞추어. 그래서 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to, 전체다 to의 간단한 의미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간단한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보신다면 익숙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전체다 to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